전화가 모르겠는데 지난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부모님 혹시 부동심하게 된 계기가 금지 그 말씀은 출마 선언할 때 말씀드리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민생이 너무 어렵고 우리 국민들의 고통은 점점 깊어져 가는데 우리 정치가 지나치게 정쟁에 매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책임은 택피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더 중점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재현 전 비대위원장이 술만하지만 이거 취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그에 대해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현 전 비대위원장 내중도 뱃리그래서 우선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